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랑 같이 아주 좋은 차 같이 한번 골라볼게요 좋은 차만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올유카니발 차량 천만원 이하에 살 수 있는 차량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딱 열대만 제가 딱 소개를 해드릴게요 열대 정도만 자 상태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자 천만원 이하에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자 올유카니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무려 몇 대? 몇 대 있을까요? 저희 매장에?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저희 매장에 천만원 이하가 한 30대 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50대 세 번째는 한 60대 네 번째는 한 80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몇 대 있을까요? 자 한번 맞춰보세요 1번, 2번, 3번, 4번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무려 113대 있어요 113대 천만원 이하만 무려 113대가 있어요 올류카니발만 진짜 엄청나죠? 와 진짜 상상초월입니다 상상초월 어떻게 천만원 이하가 113대나 있어요 지금 매장에 아 지금 재고가 엄청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빨리 이거 치워야 됩니다 이거 똥이며 똥 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재고가 쌓일수록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자 싸게 싸게 팔겠습니다 싸게 싸게 자 첫 번째 모델 자 열대 중에서 첫 번째 가성비 좋은 차 자 럭셔리 등급 960만원 연식 좋죠 15년씩 그래도 15년씩이죠 최초 등록일은 14년입니다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연식 엔진은 15년 걸 썼다는 거잖아요 자 5월 13일에 가지고 왔어요 이 차 보시면 지금 현재 시트 상태 이거 작업할 겁니다 전부 다 깨끗하게 자 시트 깨끗이 다 닦을 거예요 뒤에서 열선 시트 있죠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정품 자 그리고 통풍 시트 있습니다 자 이런 점 그리고 빗그런 방지 옵션 한 개 딱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차량 하얀색이라서 좀 마음에 듭니다 괜찮네요 성능 점검 보시면 하체는 일단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단순 교환 네 개 있어요 자 매운 7% 7%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렌트 이력 있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이 네 개이긴 하지만 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단순 소리만 네 개 했다는 거예요 사고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이 차는 제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추천을 드릴게요 가격이 싸니까 추천을 드릴게요 자 18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하얀색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깨끗하게 잘 해놓을게요 자 아직은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차 볼게요 제가 무려 113대 천만 원 이하 와 이거 제가 다 소개하고 싶은데 차가 너무 많죠? 와 너무 많아요 자 두 번째 차량을 제가 소개할게요 두 번째 차량 이번에는 은색입니다 은색 자 970만 원 18년식 와 연식이 굉장해요 18년식 주행그린 좀 탔습니다 자 22만 킬로 자 그리고 은색바디예요 은색바디 은색이 가까이서 보시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이드 스텝 있죠 타이어 70% 남았네요 성능 점검 매운 13% 아 매운 13% 넘으면 제가 추천 안 드리죠 자 이 차량은 아 미달 미달 매운 미달 매운 미달이 매운 미달 이거 사면 안 돼요 이거 냄새납니다 매운 냄새나요 자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은 좋은 차도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차 어 이 차량은 패스할게요 패스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7만 킬로 탄 거 어 주행거리 오버됐죠 너무 많이 탔어요 안 돼요 안 돼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자 다음 차 다음 차는 디럭스 등급 어 등급이 좀 낮죠 어 등급은 낮지만 그래도 주행거리는 짧아요 14만 킬로 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는 또 마음에 드네요 치트는 아우 깨끗하네요 그리고 성능 점검 오 매운 3% 그리고 어 교환이 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개 있습니다 단순 교환 네 개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 교환 하지만 사고차 같은 느낌 자 하체는 깨끗하죠 오 이 정도면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930만 원 연식 16연식에 14만 킬로 어 뭐 나쁘지 않은데요 아 타이어 아 타이어 좀 아쉽네요 타이어 많이 달았어요 50%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 차량 옵션은 좀 빈약하지만 자 열선시트까지는 있습니다 옵션은 빈약하지만 연식이랑 주행거리 보고 제가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자 113대 중에서 천만 원 이하 올류카니발만 이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그나마 좀 괜찮은 차량을 볼게요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도 없고 와우 30만 킬로 탄 게 있네요 오 900만 원 오 패스 너무 많이 탔어요 30만 인간적으로 좀 많이 탔죠 자 다음 차량 오 꽤나 괜찮은 차량인데요 이번에는 자 구인승 프레스티지 하얀색 오 좋아요 하얀색에 좋습니다 오 예쁘죠 그리고 15년식에 20만 7천 킬로 오 괜찮네요 5월 1일날 가지고 온 모델입니다 와우 괜찮아요 이 차량 전동치도 있고요 등급이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조금 마음에 드네요 오 타이어 70% 남았고요 오 이 차량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사고만 없다면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도 자동문까지 있습니다 괜찮죠 오 자 이 차량 성능 점검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D모드의 전서 말씀 볼게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누구한테 한 말씀이죠 바로 저하고 우리한테 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아직도 자 탕자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 수많은 형제들 지금 교회로 돌아오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했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오셔서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믿음이 또 그렇게 회복됩니다 듣다 보시면 자 오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능지 자 볼게요 자 매원이 8%까지는 양화죠 자 그리고 사고 없습니다 그리고 하체도 깨끗하죠 자 이런 차는 사도 되겠죠 구매해도 돼요 949만원 프레스티지 등급 깨끗하죠 오 좋아요 오 괜찮은데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250V 미끄럼 방지까지 있고요 자 옵션이 괜찮고 이 차는 좀 끌리죠 저라면 이거 살 것 같은데요 949만원 자 또 다음 차 또 몇 대만 더 볼게요 아직 자 28만키로 아우 너무 많이 탔어요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다음 조령은 자 22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죠 자 이 차 한번 볼까요 자 960만원 럭셔리 된 거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고 자 22만키로 17년씩 아 연식이 좋네요 성능 점검 면 3% 어우 면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그리고 완전 못 사고 하체 깨끗함 와우 이런 거 사야죠 이런 거 사도 됩니다 4월 30날 가지고 왔고 내비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자 미끄럼 방지 옵션만 들어갔네요 뒷좌석 열선 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는 기본 파이어 70% 남았고 오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음 좋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자 전방관지 센스까지 다 있네요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이 차는 추천할게요 파토 되죠 저 정도면 괜찮죠 자 다음 차량은 어 은색인데요 오우 은색인데 프레스티 등급이네요 자 그리고 자 구인승이고 오 이 차량은 오우 썰루프가 있습니다 듀얼 썰루프 15년식이고 나쁘지 않네요 상호는 오 매연 1% 오 그리고 도어 교환 하나 하체 깨끗함 와 매연이 1%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오우 관리를 굉장히 잘했죠 믿어지지가 않네요 20만키로 넘었는데 자 보시면 내비 후방카메라 IPS 블랙박스 타이어 70% 자 괜찮네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있구요 와 있을건 다 있고 자 통풍 시트 있구요 열선 시트 있구요 그리고 운전석에 이렇게 정품 내비 후방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추천할게요 다음 촬영 볼까요 몇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럭셔리 등급인데요 자 이번 색상은 이제 쥐색이죠 쥐색 자 999만원 모델입니다 쥐색이고 4월 25일날 가지고 왔고 이 차량도 듀얼 썰루프가 있어요 그리고 성능 5배원 10% 렌트 이력이 있음 하체는 깨끗함 는 아니고 불량 하나 있네요 등속주인도 불량 이건 수비 얼마 안합니다 등속주인도 수리비는 대략 한 15만원 정도 나머지는 괜찮네요 이거는 저희가 수리 다 지금 해놓을 거예요 안 돼 있는 거는 저희가 대신 수리할게요 자 사고는 없죠 999만원 쥐어 썰루프만 딱 추가되었네요 내비 후방카메라 추가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특이상이 없고 이 차량도 추천을 할게요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자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고 820만원인데요 자 15년식 바디 하얀색 4월 18일날 가지고 왔어요 22만큐를 탔고 완전 무사고 럭셔리 매연 10% 렌트력 있음 완전 무사하고 매연 10% 그리고 하체는 깨끗하네요 괜찮죠 820만원 가격은 쌉니다 타이어는 70% 남았습니다 자 이 차량은 어떤가요 내비 후방카메라 있고요 자 다른 특이한 옵션들은 없어요 추가 옵션은 없어요 이게 다입니다 자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추천드릴게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프레시티 등급인데요 검정색입니다 왠지 사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자 890만원 너무 싸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매연 14% 어 안되죠 사면 안됩니다 구매 불가 매연이 너무 많아요 다음 차량은 그리고 마지막 차량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차량은 원래는 이 차가 지금 9인승이었습니다 9인승 근데 여기 보시면 3열 시트가 전부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 차량은 지금 구조변경을 했어요 7인승으로 그래서 7인승입니다 7인승 여기 공간 보세요 굉장히 넓어요 7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한 차량입니다 타이어 보세요 굉장히 세거죠 80%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요 자 이 차 옵션 괜찮지 않나요 내비 후방카메라 있고요 900만원 15년씩 21만km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이 차량도 사실 깨끗하죠 그리고 보시면 뒤에 황금 앞에 하나 플라스틱 부분 라지타 그릴 교체했고요 자 하지만 차는 괜찮은 편이죠 매연 8% 렌트력이 있음 이 정도는 괜찮죠 두 개밖에 상처가 없어요 자 이 차량은 하얀색 바디요 괜찮지 않나요 이 차량은 제가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900만원 싼 편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타예요 오타 오타 슬라이딩 도어는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정도 되는 거죠 자 이 차량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천만원 이하의 오류칸 이발 차량 지금 대략적으로 몇 대를 추천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실 때는 꼭 전화 주실 때는 차량번호 뒷자리 2882 이렇게 꼭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금방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차량번호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